설명을 해? 네 우선 이 용기에 담긴 액체는 액체 질소고요 그다음에 이 액체가 이제 이 표면상에 닿게 되면은 우리가 후라이팬에 찬물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찬물을 붓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자 보세요 물 부어 있었다 액체 질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7도, 액화 197도고요 지금 이와 같이 방울방울 져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얘네한테는 지금 이 온도가 매우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짝팔짝 뜹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